안녕하세요 저는 2월 8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어볼 친절한 수연쌤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써니피디아라는 북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책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2월 8일부터는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책들을 정말 엄선해서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사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입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입시 대비라고 하면 그거 따로 또 책 읽기는 또 다른 과제로 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 읽기에 부담을 느끼고 피하는 수험생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모든 입시 준비의 기본은 독해력이고 그거는 책 읽기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즐거운 재미있는 독서 어떻게 하면 독서를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을까 여기에 방점을 두고 여러분들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저는 프리드리 니체를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와 많이 닮았고 그리고 제가 닮고 싶은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철학자예요 일단 니체를 읽으면서 제가 가장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건 니체가 어떤 규범적인 주장을 내세우면서 위선을 떨거나 가식을 보이거나 아니면 착한 척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철학자라는 점이었어요 권위와 가치와 규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제기하면서 거기에 도전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능동성이거든요 저는 그런 니체의 주체성을 보면서 굉장히 감화를 받았고 니체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철학을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책 읽기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따분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말을 해드리면 아마 책 읽기가 관심이 막 가실 거예요 책 읽기를 잘해야 삶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어요 책 읽기가 모든 사회생활 능력의 스킬의 기본이 되거든요 책 읽기로부터 대화, 소통 능력, 글쓰기 능력, 이해하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책 읽기를 잘하는 것은 삶의 질을 아주 현격하게 높이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거를 유념하시면 책 읽기가 재밌어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의 강점은 보다 더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다라는 거죠 계속 펼쳐질 여러분들의 인생의 뭔가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다라고 자부합니다 수강생 여러분 정말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 계실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삶의 방향성에 혼란을 겪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면서 잘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류의 지혜가 녹아들어 있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잘 살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드릴게요 헤르만헨스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소년 싱클레어가 강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영혼의 지도자 데미안처럼 여러분들이 강한 주관을 갖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등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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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